자본 적은 없잖아. 우리는 많이 잤지. 삥도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잠깐 와보라고 쳐다보면 잠깐 오라고. 아버님 어떻게 잘하러? 나는 많이 끌려가봐서 알지. 10원에 한대 해갖고. 10원에 한... 500원 맞다. 아버님은 진짜. 사진을 보내도 그냥 이렇게. 그렇지. 보호비를. 아버님이 진짜. 어디 뭐 시켰어? 아우님은 혼자서도 밥을 잘 먹더라고. 그치? 잠시 후. 과수님. 시흥. 달성에. 출발하십시오. 오오.